그것은 바로 호르몬입니다. 이 노화를 현상을 가지고서 설명을 해보면 근육이 줄고 지방이 늘어난다. 이것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근육을 늘리고 지방을 줄일 수 있겠지요. 이렇게 이런 작용을 할 수 있는 호르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장 호르몬인데 젊었을 때 많이 나오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그렇군요. 이거 이렇게 하고 방송 진행하면 안됩니다. 지금이 나요. 지금이 나요. 지금 또 연련이 좋아 보여요. 내려놓기가 참 아쉽네요. 어쨌든 간에 다시 성장 호르몬 얘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키 클 때 한창 때 나오는 게 정상 아닐까요? 우리가 서장훈 씨도 아니고 계속 키가 커야 되는 거예요? 성장이 완료가 되는 것은 여러 가지 성호르몬이 사춘기 때 나오면 성장이 완료가 되겠죠. 성장 호르몬은 아이를 가져서 수정란에서부터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성장 호르몬이고 아이를 크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사춘기가 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많아져서 키를 크게 하는데 이 키는 키를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이 전체 신체를 크게 만드는 것이고 오히려 키 작은 사람이 키 큰 사람보다 오래 산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이 제 나이에 잘 나와주면 키도 잘 크는 거고요. 우리 같이 다 큰 다음에 나올 때는 성장 호르몬이 잘 나와주면 좀 덜 늙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아담한 사람은 성장 호르몬이 빨리 바닥나고 우리 한상권 아나운서나 우리 주아 씨처럼 키 큰 분들은 계속 계속 성장 호르몬이 칼칼칼 쏟아져 나오는 건가요? 그러면 좋겠습니까? 실제로는 키가 작은 분도 성장 호르몬은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분도 있습니다. 이 성장 호르몬은 키가 크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신체를 크게 하는 데 관여를 하고 있는 호르몬이고요. 이 성장 호르몬은 근육을 늘리고 성장이 완료된 다음에 성인에서는 에너지 대사 호르몬이기 때문에 지방을 줄이고 뼈도 튼튼하게 하는 이런 전반적인 노화를 지연시키는 작용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그렇군요.